네덜란드 한국 대사 불러서 국빈 방문 의전 우려 전달 전 지금 솔직히 저거 중앙일보 단독기사의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설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 있을 수가 있어? 그나마 저 지금 중앙기사에서는 초치라는 단어를 안 썼죠 일부러 그냥 대사 불러 여기 초치 프레시아는 제대로 썼어요? 제대로 쓴 거예요 초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고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대사를 본국에서 불러서 그냥 혼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마디 하겠다는 건데 생각보다 저게 굉장히 강한 조치입니다 그 나라의 대사는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일단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로 와봐 나라대 나라에서 너 이리로 와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초치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지금 뉴스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독도, 독도 관련돼서 일본 놈들이 지네들이 타케시마의 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해 아주 심하게 자기는 땅이라고 하고 강력하게 그럴 때나 한 번씩 우리가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우리 연공에 아무런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와 전투기가 몇 대가 와서 나가라는 데도 안 나가 그리고 막 거기에서 막 무력 시위를 해 이럴 때나 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전을 요구했다고 초치했다는 거는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전을 과도하게 요구했는지가 이제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부 사례들이 나왔는데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요구를 했다 엘리베이터 면접 그러니까 이 진짜 민족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과도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온다 누구 온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다 막아놓고 어르신들 좀 쓰게 해야 되는데 노인정 가면 나 이것 때문일 줄 알았어 그 ASML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기업 여기 클린룸이 기밀시설인데 여기를 방문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제한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우겼겠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내가 좀 화장하는 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좀 나는 화장 안 하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술자국 다 나온다니까 저거 써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우주복처럼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폼이 안 나가도 그 옷을 입으면 폼이 날 수가 없어요 이쁘게 사진 찍을 수가 없어 아니 애초에 이쁘게 사진 찍고 그걸 떠나서 화장을 다 지워야 돼요 거기는 절대로 무균실로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클렌징 다 해가지고 다 깨끗이 지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웠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산소 같은 여자 그래서 화장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뭐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 나라 가서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때는 여산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갑이거든요 거기가 갑이에요 슈퍼 갑이에요 이것밖에 없었을 리가 없죠 그 정도 갖고 초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갖다 초치까지는 안 하죠 혹시 데이비드 윤을 갖다가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짜달라고 요구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죠 명품을 갖다가 숨겨서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일정 공개를 안 하잖아요 일정 공개를 안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박한 해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덜란드에서 대사학까지 초치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의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교적 망신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쏟아진 정부는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지금 언뜻 망신살 뻗친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전 정부에서 잘한 정책 못한 정책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외교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꽤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항상 좋은 외신들의 보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연구 들어서는 외신 보도에서 좋은 게 과연 나온 게 있나요? 이런 것만 봐도 국내 언론은 아무리 틀어잡고 몽둥이를 휘두른다 하더라도 외신들까지 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모시고 있는 작은 형 있잖아요 일본의 시다 형님도 지지율이 거의 10%대까지 1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열이 형이 따라가는 거죠 시다 형 내려왔어? 내가 꼭 같이 가줄게 형님보다는 내가 내려가야죠 내 지지율 뛰어다 올려줄게 라고 또 조만간 작업을 하지 않을까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한님 같은 경우는 상상 안 할래요 기분 더러워져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지만 튤립 좋네요 이사님 튤립으로 튤립으로 길을 깔아달라고 욕했을 것이다 머진로드를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또 황금마차 얘기 나왔습니다 황금마차 만들어달라고 욕을 했을 것이다 진짜 황금으로 24K로 그렇죠 그리고 김여사를 센터에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닐까 그거는 본능이니까요 센터 본능은 계시니까 그거는 배치를 안 해도 본인이 가시니까요 자연스럽게 가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런데 재질을 당해서 그렇지 항상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보면 본인은 가셔 일단 돌지는 해 신호는 항상 하세요 그렇죠 풍차 저거는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네덜란드 풍차를 자기가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초치라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거 보셨죠 네덜란드 왕비하고 마치 나란히 잔을 부딪힌 것처럼 사진 합성했다가 걸린 거 보셨어요? 대통령실이 사진 합성이나 하고 진짜 잘하는 짓거리입니다 딩크 형은 왜 불러 딩크 형 진짜 불쌍해요 요즘에 다 늙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딱 그거죠 그 정도죠 여기 신박한 그런 해석 하나 있습니다 그렇듯한 해석입니다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으로 대여해달라 그렇죠 내가 진자 부의원이다 내가 대안의 대통령이다 아직 패선이 난다겠다 아직이다 아직 나는 한남동에 살고 있고 아직 나는 용산으로 출퇴근한다 김성중님께서 현지인 수행 비서를 혼남으로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가도 격이 본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격이라는 게 없다 서위설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는 특검법을 향해서 어떻게 한발 두발 다가가고 있는지 뉴스타파가 지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주 신박한 기사 두 개를 쏟아냈습니다 녹취록을 새로운 녹취록을 깠네요 김건희의 육성이 담겨있는 녹취록을 깠습니다 박수 유죄선거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직접 했다 이거는 통정매매가 끝나자마자 대신증권에 있는 직원이 신기해서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여사님 지금 내자마자 누가 가져갔어요 나야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8만주 이렇게 되니까 그날 전체 거래된 양 중에 4분의 3 4분의 2 이렇대요 4분의 3이나 절반이나 이렇다는 거 그 정도가 한꺼번에 거래가 되니까 놀라서 놀라서 혹시나 다른 누군가가 체크할 거나 뭔가 개입하면 작전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를 한 그 장면이 그대로 녹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대신증권에서 이거를 구했습니다 자 보세요 10월 28일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그 전에 1시 2분 7초에 작전 세력 중에 하나가 이미 김건희한테 지금 빨리 사인을 준 거죠 던져라 이렇게 사인을 주고 그리고 다른 작전들한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1시 2분 7초에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시 5분 40초에 매도주문을 넣고 그리고 1시 9분에 김건희는 증권사 측원과 통화를 하는 겁니다 매도주문을 넣고 난 다음에 7총강 안에 토러스 증권에서 가져갔죠 자 그 내용 우리가 대역재현을 해서 대역재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대역재현이야 정천수 알았어? 여보세요 네 교수님 제가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왔네요 체결됐죠?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나 보네요 그럼 얼마 남은 거죠?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 3,100원이요 지금 그러니까 판 금액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수익이 난 금액 전체 아 수익 난 거 그러니까 다 해서 얼마가 드냐고요 10만 주가 지금 이게 뭐야 결제는 3억 3억? 뭐 한 900만 원 저거 되겠죠 이제 아 그러니까 다 계산하면요 네 나머지 8만 주는 남아있고 이제 8만 주는 남아있고 한 3억이요? 네 그렇죠 3억 천 좀만 그 정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10만 주 판 개 네 알겠습니다 네 8만 주 남아있어요 그리고 네 자 변호사님 어떻게 오십니까? 잔뜩 혼났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얼마 남았냐 돈이 얼마 정확히 그래서 다른 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다?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를 본인이 시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바로 가져갈 거라는 걸 알았죠 네 그리고 지금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확인해보죠 왜 확인해봤겠어요? 살겠네요 그걸로 또 사야죠 사야 되니까 실제로 이날 5만 주를 다른 계좌에 또 삽니다 레알이에요 레알 그러니까 3억 얼마인지 지금 돈을 계산해본 거예요 김건이가 여태까지의 핵심은 뭐예요? 본인은 몰랐다 그냥 맡겨 만났다라는 게 주장이잖아요 주장의 저쪽의 핵심은 맡겨놓은 걸 여기서 알아서 그냥 굴렸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사고 파는 거 해준 거다 증권서에서 알아서 사고 판 걸 왜 나한테 덤탱이 씌우냐 그렇지 난 증권서 직원한테 맡겼을 뿐인데 얘네들이 하면서 쥐들이 나는 이용당했다 이용당한 거 이용당해서 돈이 벌렸다 돈이 벌렸다 이용당해서 그래서 얼마 벌린 거예요? 어 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들어간다면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주자 걸리는데요 이 정도의 녹취록이 까져서 걸린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 정도인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주가 조정하라는 거죠 돈스피크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아까 후원해 주셨던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증권에서 10만 주를 매도를 하고요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김건희가 직접 주당 3,100원에 매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확인해 본 게 사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다음 봐 5만 3,520주를 그날 다시 사요 주당 3,120원에 조금 올려서 올려서 사야 어떻게 돼요? 네 올라가죠 사람들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싸게 팔고 비싸게 샀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작전을 할 때는 저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가를 부양시켜야 돼요 띄워요 그럼 이렇게 확 올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50% 이상을 잠시 가고 있지만 나머지 50%를 갖고 있는 개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이거 괜찮나 보네 오 더 사야지 나도 사야지 하면서 황창 올랐을 때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그때 팔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8만기를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토로스 증권에 이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알았셈 매도하라 하셈 그러니까 44분 32초에 매도하라 하셈 그러니까 44분 39초에 매도 주문 내고 45분 29초에 바로 김건희 증권사 직원이 통화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지요 네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주 네 네 다 매도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야 혼인 지시했잖아요 이거는 뭐 얼마에 팔았는지 이런 것도 묻지도 않아 왜 그럴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다 계산 끝냈던 거야 이야 이런 짓을 했어요 0차 작전 1차 작전 2차 작전에 전부 다 다 자기가 직접 매매한 것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임땡땡이 팔고 김건희가 그걸 그대로 삽니다 여보세요 아 예 이사님 예 아 예 받으셨어요 예 예 만삼천주 예 예 4,640원에 했습니다 아 예 아우 예 예 그럼 체결된 거죠 예 체결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접 모든 거래에 관여를 했잖아요 모든 거래에 어떻게 할래 이제 이거는 또 언론을 안 보기 때문에 뉴스탑판을 안 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모를 거예요 2009년 7월 24일에도 이렇게 2009년 7월 30일에도 이렇게 다 똑같이 그런데 이 2009년 7월에 통정매매는 공소사실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검찰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 준 거에요 참 그러니 특검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유동규 빼주듯이 핵심적으로 딱 증거물이 있는 통정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간을 이상하게 특정하면서 빼버린 거죠 빼버린 거죠 빼면 누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검찰들이 빼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재판들이 많잖아요 그 일가 재판에서만 보면 판사가 봐도 이상한 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빼박입니다 이 정도 뉴스탑파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뉴스탑파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탑파 압수수색이 신앙님 김만배의 녹취록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와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다 뉴스탑파다 뭐가 더 터질 게 있을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대비하려고 저는 이런 걸 내주는 영장 제도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영장 제도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중요한 방송을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관련되어 있는 엄청난 증거자료가 또 하나 까진 거 이거 해설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석 검사 처남 때 강리정 씨가 진짜 제대로 칼을 빼드렸습니다 검사들 골프 사진을 전부 검사에 제출했어요 항상 그 밀정들이 말하는 게 있지 야 청단계에 있다 사진 있냐 사진 있냐 사진도 없이 보도를 하다니 나쁜 자식들아 너희들은 기자가 아니라 악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밀정이 강미정한테 똑같이 했어 이 밀정들이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야마돌아서 전문용으로 야마돌아서 검사를 골프 사진을 다 제출했어요 사실상 그 내용은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크리티컬이 엄청나 큰 범죄 중범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강미정 씨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이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말고 다른 주장들 일련의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증거들과 그리고 핵심인 다른 것들 주장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는 당연히 인재부터는 믿어줘야 되고 당연히 응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열려됐던 검사들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과연 검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걸 검사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정섭을 바로 직위해제부터 시켰지 그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일단 불러봤을 거 아니야 정서받아 이리로 와봐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똑바로 이게 다 불러 글났어요 사진이 다 있어요 뭐하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딱 알아봤더니 핸드폰을 제출했대 그래서 딱 해서 그 안에서 USB 뽑아가고 뭐하고 포렌식 시켜버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딱 이렇게 언론에다 제출해버렸어 땡땡아 다음 주 일요일도 오늘처럼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T 있으면 잡아서 문자 보내줘 저 매형이라고 매라고 써있는 게 이정섭입니다 6시 28분이나 6시 7시 3분 있어요 7시 3분으로 잡아줘 그 다음에 7시 3분 캐디랑 카트 좀 신경 써줘 저는 여기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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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자명 이순신 나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야 원균으로 해 원균 야 진짜 도대체 이완용 원균 이런 걸 왜 이순신으로 하냐고 이게 전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 우와 이게 이게 곧 있으면 이제 영화도 개봉하는데 그러니까 예약자명 이순신이 뭐야 어? 나는 여기서 뭔가 삐를 오는 게 있었어요 정순신이구나 친 사람이 정순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고 있어 지금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없는 건 반응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신 아닙니까 진짜? 정순신 요즘 조용하잖아 근데 그나마 정순신은 지금 여태까지 1년의 모든 사건들 쭉 이번 정부에서 보면 그나마 문제 일으킨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학급이에요 자기도 사퇴 다 하고 그냥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봐요 학폭했는데 언제 그랬냐고 다 임명되고 막 거기는 그냥 바로 잘리고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가명도 써가지고 진짜 지랄들입니다 진짜 근데 또 이제 그러겠죠 아 뭐 예약 잡아달라는 게 뭐가 문제냐 예약을 뭐 잡아달라고 하는데 물론 약간 새치기게 잡을 수 있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잡을 수는 있겠는데 뭐가 문제지 저렇게 해서 돈을 냈냐가 중요하죠 일단 돈을 냈냐 과연 예약을 잡는 것 자체도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업무방해잖아 직접 해야죠 퍼블릭이 업무방해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겹습니다 검찰들 진짜 그러니까 저게 저 날짜에 그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돈 냈겠어요 저분들이 냈겠냐고요 돈을 검사 내시서 갔는데 검사 내시서 골프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하악 하는데 검사 기자 판사 뭐 이런 분들이 가서 그렇게 내시 가면 돈 아무도 안 냈고 결국 나중에 골프장 주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죠 변호사는 맨날 내는데 우리는 뭐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는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 목사 맞아 검사 판사 목사 기자 이렇게 내시 가면 내시 아무도 안 냈고 자살 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장이 막 벌벌 떨어요 와 이거 먹튀할까 봐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나 주인장이 포기하고 제가 낼게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아우 아우 찌글찌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의 힘이 많이 빠졌다 빠져서 사방에서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제보들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제보들은 각자가 아주 뭐 한 방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그럴 만큼의 무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각자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런 기사들 지금 이것도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기사들이 조중동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때가 진짜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사들을 왜 꼭 약간 진보라고 생각하는 데서 봐야 됩니까 이번에 네덜란드 초치 기자가 중화혁명부에서 나왔잖아요 대신 거기는 초치란 단원 뺐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계속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일 압박을 가해서 정말로 패서인을 만들고 그걸로 특검 김 빼서 특검 못하게 하고 일단은 총선 뒤로 밀어서 총선에서 어떻게든 비벼보리냐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막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솔직히 이혼 정도까지 시켜버리면 중도나 보수 측에서는 당연히 결집을 할 거 아니에요 중도도 저 정도 했으면 됐지 굳이 특검까지 가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있다고요 분명히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왕조시대 때는 그걸로 덮었죠 부부싸움으로 해도 맨날 아빠가 쫓겨나지만 엄마가 쫓겨납니까 왕조시대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숙종 때 인연왕후를 인연왕후가 삿된 그런 사수를 써서 저주를 했다고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연왕후를 패서인해가지고 내쫓죠 또 고발사주야 고발사주를 해가지고 내쫓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인연왕후의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원래 그게 그 정도 저주를 했다는 건 반역이거든요 반역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데 김건희는 인연한 거 아니거든요 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흥미롭게 이야기들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번 들으시죠 뭐 항상 똑같습니다 조금 지지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답보 상태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저는 요즘에 좀 진보 내에서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는 안건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당대표한테 맡겨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좀 믿고 당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지 모르잖아요 뭐가 됐든 어떤 안건이든 그래서 저는 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제발 이재명만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지켜주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응원하는 걸로 또 충분히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따가 밤에 심야시사로 김성수TV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특별 방송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걸 확 다 깔려고요 하도 아니 이게 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방송 자체를 털어가지고 사람을 욕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욕설이잖아요 욕설 한 시간 내내 욕설을 갖다가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요일날 하나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쉬면서 몸조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기대해 주시고요 물러갑니다 하나는 내çon으로 가고 가고 싶어요 열어봐요 네 이어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